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의는 저번에 그 동물들 전부 다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설을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꿈 얘기라든지 올드 메이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페이지 반 조금 넘게 그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시작은 I feel in my duty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I는 올드 메이저예요 I feel in my duty 할 때 이 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my duty에 투부정사가 이세 내용을 설명합니다 내 의무라고 느낍니다 자 뭐가 의무냐면 to pass on to you such wisdom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를 전달해 드려야 된다 자기가 말하는 게 지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1장 연설을 쫙 합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벌써 2강에서 이렇게 말해요 All animals are comrades 이랍니다 이 comrades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 동지다 동무다 왜 이제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동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에서 부른 동무가 바로 comrades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동지고 동무들이고 인간은 적이다 하는 얘기를 벌써 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좀 글자가 많죠 I feel in my duty to pass on to you such wisdom as I have acquired as I have acquired 가 search wisdom을 설명합니다 search 하고 애즈가 같이 다녀요 내가 acquire 획득하다란 말이고요 획득했던 그런 지혜를 pass on to you 했는데 이제 pass on 이라는 말은 pass가 건넨다고 on은 계속을 뜻해요 그럼 이제 건넨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첫째 무엇을 둘째 누구에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pass의 목적어는 search wisdom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to you 너에게 건넨다는 말을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이게 조금씩 바꿨죠 pass on to you 너에게 건넨다 다음에 search wisdom 그런 지혜를 as I have acquired 내가 획득한 것을 pass on to you 하는 것이 my duty 라고 느낍니다 I have had a long life 지금 12살 오래 살았고 I have had much time for thought 생각하기 위한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as I lay alone in my store 근데 이제 스토리라는 게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저런 이제 우리 우리 우리죠 우리 우리에 해당하는 그 헛간에 있는 우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돼지 우리를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토리 안에서 lay alone 했는데 이 lay라는 동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배운 단어입니다 lie, lay, lane 들어보셨어요? lie, lay, lane 예, lie 눕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내가 혼자 누워있을 때 in my store 거기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and I think I may say that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I understood the nature of life on this earth 이 지구 위에 있는 the nature of life 삶의 본성을 나는 이해를 했다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다 이거죠 as well as any animal now living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동물만큼이나 as well 그만큼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누구랑 비교해도 그만큼 잘이니까 거의 나는 최고로 잘 이해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어요 It's about this 제가 it하고 that에 강조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it, that 강조 구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it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It's about this 이것에 대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That I wish to speak to you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혜다 이거죠 자 그럼 나의 지혜는 뭐냐 Let us face it 자 it 이것을 face 합시다 그러니까 let 목적어 동사원형이에요 여기서 face는 동사로 쓰였죠 자 얼굴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맞닥뜨리다 라는 딱 직면합시다 이것을 피하지 말고 직면합시다 Our lives are miserable 그렇죠 동물들의 삶은 비참하다 Laborious and short 자 여러분 Laborious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단어를 잘 들여다보시면 중간에 labor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딱 보이시죠 발음은 laborious고 그러니까 노역이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miserable하고 laborious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짧습니다 We are born 우리가 태어나고는 We are given 우리가 받는데요 뭘 받느냐면 Just so much food 그러니까 딱 제가 딱이라고 읽은 단어는 just이고요 그 다음에 so much는 그렇게 많은 음식 딱 그만큼 많은 음식을 우리가 we are given 받는데 As we keep the breath in our bodies 우리 몸 안에 있는 our breath 숨을 그러니까 숨 쉬고 살 만큼만 음식을 받는다 이거죠 And those of us who are capable of it 자 who are capable of eating those of us 를 수식하는데 거기 eat 이라는 대명사 가리키는 건 아마 숨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keep up love 는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을 말하고요 그럴 수 있는 우리들 중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자들은 are forced 강요를 받는 거죠 are forced to work 이라는데 to는 이제 여러분 제가 전체사를 수화로 가리키거든요 to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to는 저기 가야지 하는 도착 지점을 to로 소개를 해요 그럼 to the last atom of our strength 하면 우리의 힘의 마지막 atom 원자까지 그러니까 다 소진할 때까지 we are forced to work 일하게끔 강요 받는다 이거죠 참 미조로블 하네요 and the very instant the very 여기서 the very는 바로 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thank you very much 할 때 very는 매우를 뜻하지만 이렇게 명사 instant라는 명사 앞에 명사 앞에 the very 이렇게 쓰면 바로 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노래 중에 last christmas 들어보실죠 last christmas you gave you I gave you my heart 너에게 나의 심장을 주었다 but the very next day 바로 그 다음날 you gave it away in my heart give it away 버렸다 the very next day 할 때 그거부터 바로 the very입니다 the very instant that our usefulness has come to an end 우리의 유용성이 come to an end 끝나는 바로 그 순간 we are slaughtered with hideous cruelty so we are slaughtered 이 slaughtered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학살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뭐 아프간에서 뭐 탈레반이 누구를 학살하고 그럴 때 다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slaughtered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s만 빼면은 여러분 s만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s만 빼면 laughter가 돼요 laughter가 웃음을 뜻하잖아요 굉장히 섬뜩한 단어죠 그래서 학살에서 s만 빼면 웃음이 된다는 이 이 아이러니 자 어쨌든 그러면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slaughtered 학살 당하는데 with hideous cruelty 이제 cruelty는 잔인함이죠 hideous라는 단어는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한국말로 뭐 끔찍한 이렇게 말하면 그냥 휙 날라가 버리잖아요 자 아주 낯선 단어를 새로 공부를 하실 때 좋은 방법은 사전을 영영사진으로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많이 설명드릴 텐데 오늘 처음으로 영영사진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전에 hideous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extremely ugly or bad extremely ugly or bad 그러니까 정말로 못생겼거나 아니면 나쁜 거 그러니까 terrible하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오죠 예문을 보는 거예요 they've just built they've just built 그들이 최근에 이제 지었다 just라는 건 딱 최근에 얼마 전에 뭐 금전에 지었는데 some hideous new apartment blocks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extremely bad extremely ugly한 new apartment blocks on the sea front 그래서 바다 앞쪽에 그렇게 아파트 빌딩스를 hideous하게 아주 못생기게 지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sea front를 떠올리시고 가르프다운 sea front에 hideous apartment blocks 를 생각하면 거기에 hideous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정도는 좀 노력을 해주면 그래도 다음에 볼 때 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결국 그 usefulness가 come to an end 끝나게 되면은 we are slow 학살을 당하는데 with hideous cruelty 하니까 정말 끔찍한 잔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학살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 올 메이저가 동물들의 너희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너무너무 설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듣다 보면 정말 그 심장이 바닥에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 동물들을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상기시켜준 다음에는 사실은 이게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혁명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반전이 됩니다 The soil of England is fodder 이래요 이 fodder이라는 말은 참 유용한 단어입니다 비옥하는 뜻에 아주 많이 쓰거든요 사람도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도 어떤 사람은 되게 fodder한 imagination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잘해낼 때 나든지 그래서 영화에서 참 느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일은 흙이죠 The soil of England is fodder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의 소일은 아주 비옥하고 It's climate It's good 기후 영국 기후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듣던 바가 다르지만 그러나 The climate It's climate It's good It is capable of Capable of 는 앞에도 한 번 놨던 말이거든요 It is capable of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영국이고 영국의 영국이란 나라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Offerding food in abundance to an enormously greater number of animals that now inhabited 그래서 이게 꽤 길죠 자 이렇게 굉장히 긴 이야기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Offerd라는 동사의 뜻과 그 뜻 때문에 발생한 스트럭처예요 여러분 Offerd는 이게 이제 저렴한 이라는 형용에서 Offerdable을 만드는 그 동사인데 Offerdable을 하면 저렴하다는 것이지만 Offerd를 하면 이제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다 그러면 첫째 무엇을 둘째 누구에게 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이란 땅은 It is capable of Offerding 제공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아 food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to 하고는 이제 누구에게가 굉장히 길게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food하고 to 이하 사이에 끼어 있는 in abundance라는 말은 그냥 삽입을 한 거예요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정보죠 abundance라는 말도 참 많이 쓰는데 이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출렁출렁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아주 풍부하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풍부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fferd의 이 forward라는 말은 forward 전달한다 forward 우리가 이제 첨부 파일 누구한테 전달한다 할 때 쓰는 그 forward와 같은 어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in abundance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또한 enormously greater number 자 이 부분도 사실 정말 이제 좀 공부할 만한 좋은 부분입니다 a number of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a number of는 a lot of 들어보셨죠 a lot of랑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number 앞에다가 greater 혹은 small 아니면 huge 어떤 순조를 이렇게 바꿔서 형용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greater라는 형용사를 쓰고 그 앞에 또 enormously라는 부사를 썼는데 enormously는 norm norm 정상 in and out 정상에서 벗어난 엄청나게 큰 수의 동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ffered food to animals 심플하게 말하면 offered food to animals인데 중간에 in abundance라든지 animals 앞에 an enormously greater number of 라는 말을 삽입한 거죠 자 그럼 어떤 동물들 then now inhabit 해서 여기서 이 시 가르치는 건 또 영국이에요 영국에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보다 더 많은 동물들에게 풍부하게 영국이라는 땅은 줄 수가 있다 근데 왜 우리는 쫄쫄 굶고 있냐 이거죠 자 여기 in habit 인 habit 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란 말인데요 여러분 살다 하면 live 아시잖아요 live 근데 이제 live 다음에는 live in 이러는데 in habit은 in이 아예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live 다음에는 in을 쓰지만 in habit 다음에는 in을 쓰지 않습니다 so inhabit it 이렇게 끝나게 되죠 자 why then do we continue in this miserable condition 영국은 이렇게 훌륭한데 why then 그렇다면 왜 do we continue 계속하는가 in this miserable condition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because nearly 이유가 뭐냐면 nearly the whole of the produce of our labor 이게 전체인데요 nearly the whole 더 전체 무엇의 전체냐면 of the produce of our labor 우리 노동의 produce 여기서 produce는 생산하다 라는 동사가 아니죠 앞에 the produce 이랬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예요 produce가 명사로 쓰이면 이건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동의 산물 즉 농축산물 농산물이 거의 전체가 it's stolen steal 도둑질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팔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건 도둑질을 한 것이다 우리로부터 누구의 예수는 by human beings 하니까 원래 우리 건데 인간이 도둑질에 갔다 이거죠 자 그러면 man is the only creature that consumes without producing 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공격을 막 시작해요 인간은 유일한 creature 동물이란 얘기입니다 데프터가 설명하는데요 that consumes without producing consume 소비한다 먹는다 without producing 생산은 안하고 먹기만 한다 he does not get milk 우유 내지 않죠 he does not lay eggs 여기 lay는 아까 그 올드 메이저가 누워 잔다 라는 lay와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요 아까는 과거 시제에 lie lay lane의 lay였지만 지금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눕는 게 아니라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을 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을 그 닭들이 알 놓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제 he 즉 인간은 알도 낳지 않죠 he's too weak to pull the plow plow는 쟁기 쟁기를 당기는 거는 소나 말해야지 인간은 그렇게 하긴 너무 too weak 너무 약하죠 he cannot run fast enough to catch rabbit 토끼를 잡으러 다닐 만큼 빠르지도 않죠 이렇게 열등한 인간이 yet he's lord of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의 lord 주인입니다 you cows 이러면서 이제 한 집단 한 집단 동물들을 막 또 더 부추겨요 너 소들 that I see before me 바로 이 앞에 있는데 how many thousands of gallons of milk 이걸 쭉 연결해야 됩니다 how many thousands 하면 몇 천 of gallons of milk 몇 천 갤런의 우유를 have you given 주었는가 during this last year 지난 1년 동안 how many thousands of gallons of milk 이게 막 쭉 연결된 거죠 얼마 몇 천 갤런의 우유를 네가 다 내놨니 and what has happened to that milk 그 우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we should have been breeding up sturdy calves 하는데 여기 이제 보기 천천히 설명 드려볼게요 which 이야가 우유에 대해 설명해요 우유가 should have pp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문학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should have pp 이렇게 들어봤네요 뭐뭐 였어야 했다 뭐뭐 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아쉽다 should have pp 이거죠 should have been breeding up 하는데 이 breed up 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데요 breed는 품종 우리가 개를 보면 쟤는 코카스페니엘이다 쟤는 뭐다 이렇게 그 종류 명사는 종류를 말하고 동사는 키우다 할 듯해요 키우는 거 이제 올리니까 breed up 하죠 그래서 그 우유는 sturdy calves 지금 여러분 자 여기 사진 이렇게 써 보일까요 이 calves 라고 하는 말은 calves calves 는 소 송아지죠 송아지 sturdy는 튼튼한 튼튼한 송아지를 먹여야 했었을 것이 이 소는 잘 못 먹고 이 송아지는 충분히 못 먹고 다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자 마지막 페이입니다 ask for the dogs 자 개 개 봐라 when they grow old and toothless grow라는 건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개들이 grow 성장하여 변하여 자라나서 나중에 늙고 이도 다 빠지면 잔스 미스터 잔스 말이에요 농장주가 타이서 브릭 round their necks 내게다가 브릭을 하나 브릭 브릭 하나를 묶어서는 and drowns them 여기서 되면 dogs죠 개들을 drown한다 drown은 drink하고 down을 합친 말이 아닐까 익사시킨다 drowns them 물 먹게 하고 가라앉힌다는 거죠 in the nearest pond 가까운 연못에 이렇게 던져버린다 이렇게 잔인한 hideous cruelty 그렇죠 hideous cruelty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rebellion rebellion 반란을 일으키자 I do not know when that rebellion rebellion will come 언젠지는 모른다 it might be in a week in a week in a week 일주일 있다가 in이라고 하는 건 그때 그때 말이에요 in a week 일주일이 지나서 어느틈에 일주일 만에 우리말이야 만에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서 in입니다 시간 앞에 in을 쓰면 그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이런 정도의 말이죠 가득 찬 그때를 말해요 in a week 일주일 만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or in a hundred years 그래서 백 년 만에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but I know 내가 확실히 아는 건 as surely as I see this straw beneath my feet beneath my feet 내 발 밑에 my feet 발 밑에 있는 this straw 이 straw 지푸라기를 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나는 아는데 I know 다음에 대절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쉼표를 삽입하고 not sooner or later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늦을 수도 있지만 즉 조만간 justice will be done 정의가 실행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이제 동물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거 자기가 소비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 말 all men are enemies all animals are comrades 이렇게 연설을 끝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동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직도 일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좀 믿기지 않은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올드 메이저의 연설 내용 사실 아직 꿈 얘기를 안 했거든요 무슨 꿈을 꿨었는지 그 내용은 세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 내용을 achen